특별히 이제 지출이 가장 많을 것 같은 사수자리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를 또 불러드리고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 밤 이 시간에 만나요 이게 다가 아니야 넌 끝을 몰라 넌 넌 정말 끝을 몰라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넌 어려 넌 어려 넌 혼 좀 나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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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ושcnitating 그럼 자세히 주ше 넌esz 엉 już 넌 감사합니다.